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제가 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구독자 분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구요 축하해주세요 이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7일 날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만에 만명을 달성을 했어요 아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랴부랴 선물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농원으로 어디로 막 뛰어다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요번 선물은요 양보다는 질 빛이 후리데 하고 로우 있잖아요 이렇게 두 포토씩 다섯 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빛이 후리데도 거의 대품에 가까운 중품이고 로우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고 어떤건 철화이고 어떤거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는 그런 로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요거 한 포토씩 다섯 분에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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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우리데가 참 예쁘게 물도 들고 또 아주 튼실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로우도 아주 예쁘게 귀엽고 앙증맞게 자랐고요 네 오늘이 4월 8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선물은 비치후리데와 로우 이렇게 두 포토씩 다섯 분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어 응모 방법은요 어 구독해 주신 이미 구독해 주신 분은 그냥 이 이벤트 영상에다가 요 영상에다가 반드시 달아 주셔야 돼요 다른 데다 달아 주시면 안 됩니다 요 이벤트 영상에다가 댓글과 이메일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해 주신 분 시청자분들은 구독 안 해 주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응원의 댓글과 이메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이 없으신 분은요 꼭 굳이 이메일 안 남겨 주셔도 제가 추첨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이벤트 영상에다 댓글을 다시는 분에 한해서 추첨을 할 것이고요 오늘 4월 8일부터 15일 12시까지 댓글 달아 주시는 분에게 공정한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다섯 분을 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응모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항상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만나 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그런 날 되세요